여러분 안녕! 베티예요. 오늘은 브이로그입니다. 빠바바밤! 어떤 브이로그냐면 밖에 먹으러 갈 거예요. 맛있는 거. 자! 맛있는 걸 먹으러 갑시다! 자, 우린 지금 어딜 가고 있나요? 저희 밥 먹으러 가요. 뭘 먹으러 가죠? 저희 피자 먹으러 가는데 이 동생들 돈이 없어서 제가 사요. 오빠참! 최고의, 최고의 오빠! 거기 보니까 뭐지? 어...보르곤졸라도 있고. 맛있겠다! 난 마르계리타. 마르계리타도 있었어. 난 마르계리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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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저희는 이 퍼스 방향으로 되어 있는 저곳으로 갑니다. 3분 후에 온대요. 고고! 고고! 레이즈 브로크. 오, 때마침 열차가 옵니다. 아, 아, 아... 아, 아, 아아! 아아! 아, 아우. 흥얼이 positively agenda. quote. 을 으으음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 가자. 너무 옛날 노래예요? 맞아. 여기가 버스 메인 지하철역이에요. 여기 다 있습니다. 알록달록. 맞아요. 모든 열차 지하철 노선이 모이는 곳? 네 맞습니다. 맞네요. 여기로 나가면 실제 중심가가 나오잖아요. 맞습니다. AMG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편집이 많이 안 되는 거예요? 이거 만들고 우체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. 우체국 빨리 갔다가 밥 먹고 있잖아. 그렇지 잘 됐어? 잘 됐어 잘 됐어 잘 됐어 잘 됐어 잘 됐어 그래서 어떻게 잘 됐어? 네 오늘 일부러 제가 영어가 막힐까봐 우리 다은쌤을 동행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4개월 동안 살다보니까 굉장히 짱이 생기다보니까 하이파이브 인플루언스 해주셨어요 인플루언트 인플루언트 편지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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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리 플루언트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빨리 포스포 포스티로 갑시다 이거 딱 만들고 밥을 먹으라고 저희 지금 텐션이 급격하게 둑둑둑 떨어지고 밥을 해 우리 뭐 아 오빠가 공을 썼던 기록 전체가 나와있네 맞아? 어? 공을 어디다 썼는지 볼까 알콜이 어딜 수 있... 아... 여긴데 여기거든 들어가볼까 아 그러네 포스포피스 써있네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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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어디다 가고 잘 못 찾았거든 그럼 여기 아니야? 포스포피스? 여기 가서 아 맞아? 여기는 뭐야? 박물관 같은 건가 그러면? 정국은 어쩌나 정국은 어쩌나 정국은 어쩌나 정국은 어쩌나 서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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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벌브를 쓰라는 거죠 서벌 오빠가 태어난 네 태어난 도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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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 쓰면 되나요? 응 어디지 아저씨 어디서 어디로 가? 도시 로운은 여기 안 해도 돼 아 맞아? 한국의 국민들의 국민들은 꼭 한국으로 한번 가실까요? 아 도시 여긴 와 2004 오 벌써 한 페이지 끝났어요 하지만 뒤에 전화 맞추 이거 이제 끝났지 그 다음에 오빠 사인 카드랑 여권이랑 챙겨서 네 작성 끝 퍼스 지하철역 엄청 예쁘죠? 뭔가 되게 엔티켓 오늘 날씨가 되게 좋다 덥네 또 퍼스 대단하다 진짜 원주민이랑 사진 찍어봤어? 맞니? 그래도 우리 여기 야간 스퀘어의 상징이라고 아 이 원주민? 나는 실제 라이브 원주민 말하는 말이야 저희 이제 드디어 비로소 밥 먹으러 갑니다 오빠 일하고 있겠다 누구? 저기 햄버거 진짜 맛있어 진짜 햄버거 진짜 맛있어 여기서 먹으면 햄버거 제일 맛있었어 지금 진짜가 몇 번 나왔을까요 여러분 퀴즈 마무리하는 공차 공차 주변에 오면 공차 냄새가 납니다 맛있겠다 그 달달한 설탕 냄새 맛있겠다 그 달달한 설탕 냄새 엄청 많은 냄새 짠 왔어요 한이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버거래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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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배고파 메뉴판 뭐 먹을까? 오민 아내가 이것을 먹기로 했습니다 맛있다길래 그냥 바로 먹어 보는걸로 오 되게 잘 나온다 근데 소리가 들어갔을까? 응 엄청 잘 들어갔을까? 짠! 음식이 언제 나올까요? 이거 다 먹고 저는 일을 가야해요 그래서 30분 안에 아니 아니 이게 끝나고 엄청 커 진짜 엄청 커 물론 놀이기구나 이런 거 엑사이팅한 건 못 따라가지만 그 규모 자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진짜 맛있었어요 잠깐만요 아이올리 같은 것도 있어요? 아이올리 부탁드릴게요 나도 딱 그 말 하려고 했는데 아이올리랑 케찹 하나 주세요 맛있겠죠? 햄버거 아이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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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는 치고 싶어서 근데 나 입이 잠깐 많이 되고 어느 날 잘 뭐 엄청 통으로 조심해야 돼 잘라먹어야겠네 아이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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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국 상추인데 맞아맞아 그러니까 상추가 상추가 한국식 상추예요 쩔어 아니 빵만 씹히고 안에 내장머리 안 씹혀 썰어먹어 실패 난리났어 난리났어 형 네 동생 봐봐 아이올리 잘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다 다 햄버거집에서 햄버거 잘 먹고 진짜 배부르게 먹었어요 진짜 완전 배부르게 이제 저는 출근 시간이 다 돼서 출근하러 갑니다 다들 제 브이로그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댓글도 남겨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안녕